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. 내가 이 집을 왜 떠날 수 없는지, 왜 사라와 같이 살 수 없는지, 사라는 너무 잘 안다. 아, 고객님! 어느 스타일을 하고 갑니다! 헤어지 마셔야 됐어! 어디 입고 가세요! 스타일 훅! 바꿔드릴게요!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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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! 니들 머리보고 어디 가겠니? 이번에는 오래 안 걸려. 토요일이면 올 거야.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조심히 다녀요. 끼니 거르지 말고요. 이번에 오면 우리 냉면 먹으러 가.